지방 분해 주사, 탄력 주사 있거든요? 약도 먹어보고 약에는 식욕 억제도 있어서 도움은 좀 됐어요. 아우, 이거 안 들어가. 저렇게 하시는데 왜 살이 안 빠지시죠?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. 사실 굉장히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려면요.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XXXX 모집하셔야 해요. 약 좀 동안 완전 땡겨요. 저도 빨리 떼서 요원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.